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OX 퀴즈입니다 가운데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O 또는 X 정답을 찾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 마법사가 문제를 읽어 줄 겁니다 한 문제를 푸는 시간 제한은 3초입니다 여기 변수에서 3, 2, 1, 땡 하고 0이 되었을 때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3초 안에 O든 X든 결정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임이에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OX 퀴즈 시작 같은 무게일 때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다 O로 가는데 정답이었어요 라이언 캐릭터는 곰이다 O에 있는데 O다 자 이거는 계산을 빨리 해야 되겠죠? X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행성이 아니다 O가 정답이었어요 우리나라 보물이론은 숭례문이다 X가 정답이었어요 이 3, 2, 1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읽고 OX로 이동을 해 줘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게임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법사가 총 다섯 문제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는지 말을 해 주는데 저는 아까 한 문제를 틀려서 4점입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 OX 게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오늘 고양이는 사용을 할 거니까 스프라이트 이름을 고양이라고 바꿔주고 문제를 낼 마법사를 하나 꺼내 줄게요 그 다음에 배경을 반으로 가른 다음 OX라고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선을 사용해서 중심을 맞춰주고 텍스트를 사용해서 O와 X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OX의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OX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은 코드를 사용을 하시려면 왼쪽에 O, 오른쪽에 X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양이부터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에 들어가는 코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코드랑 중간중간에 가운데로 오는 코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0,0에서 시작을 하고 크기를 50%로 줄여 주겠습니다 그 다음 키보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 많이 만들어 봤던 코드 있죠 무한반복하기에 만약 뭐뭐라면 네 가지를 사용해서 조종하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위쪽 화살표 키, 아래쪽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 왼쪽 화살표 키 위쪽 아래쪽은 Y좌표 바꾸기를 넣어주고 속도를 너무 빠르지 않게 이번에는 한 5 정도로 주겠습니다 위쪽은 5, 아래쪽은 마이너스 5 왼쪽 오른쪽도 X좌표를 넣어서 오른쪽은 플러스 5, 왼쪽은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를 넣어주고 왼쪽 오른쪽일 때는 고개도 돌려줄게요 방향보기를 꺼내서 오른쪽일 때는 90도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90도 방향보기를 하게 해주고 이 방향보기를 썼다면 스프라이트 설정에서 방향의 설정을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고양이가 왼쪽을 바라볼 때 뒤집히거나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고양이가 달리는 모양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기 안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도 넣어주고 만들어둔 코드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귀엽게 달리면서 움직이는 고양이가 완성이 됩니다 남은 코드는 나중에 마법사에서 신호를 받아서 조정을 할 코드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중심이라고 하는 신호인데 고양이가 O든 X든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시작할 때 가운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0,0으로 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 신호를 받았을 때는 다시 0,0으로 와라 라고 코드를 넣어주면 되고 또 하나의 신호는 끝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을 때 고양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이 블럭을 멈춰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멈추기 블럭 중에서 이 스프라이트에 있는 다른 스크립트 멈추기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넣으면 고양이의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고양이 코드에는 움직이는 것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코드는 없습니다 넘어가서 본격적인 OX는 이 마법사 코드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먼저 필요한 변수와 리스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되는 변수와 리스트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4개나 사용이 됩니다 점수라고 해서 OX 퀴즈를 총 몇 개를 맞췄는가 하는 걸 저장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만들어서 3, 2, 1 할 때 시간을 재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라고 해서 이 OX 퀴즈가 현재 몇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문제의 순서를 표현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답에서는 고양이가 O를 선택했는지 X를 선택했는지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를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를 두 가지를 만들 건데 리스트는 OX 퀴즈에 문제를 담아놓는 문제 리스트와 그에 따른 정답을 저장해 놓는 정답 리스트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제 리스트와 정답 리스트는 코드에서 말고 여기 시작할 때 따로 문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5문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을 준비를 해두고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둔 문제들을 복사해서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무게일 때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크다 두 번째, 카카오톡의 라이어 캐릭터는 곰이다 세 번째, 수학 문제 네 번째, 다른 행성이 아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 보물 1호는 숙례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만 따로 모아놓은 다음에 정답 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만들어서 이 해당 문제의 정답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답이 O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이 X입니다 곰이 아니라 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8이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 네 번째는 O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답이 X인데 보물 1호는 동대문이고 국부 1호가 숙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의 문제와 정답을 다 만들었으면 이 두 개의 리스트는 화면에서 꺼두시면 됩니다 변수들 중에서도 나머지는 다 끄고 시간만 열어둔 다음에 크게 만들어서 화면의 가운데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자 이제 코드를 시작해보면 처음에 클릭했을 때 변수들 중에서 순서와 점수 이 두 가지는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법사의 크기도 약간 줄여줄게요 한 40% 정도 줄여서 이 밑에서 문제를 낼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위치까지 코드로 잡아주겠습니다 0,-120쯤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말하기로 OX 퀴즈 시작이라고 2초동안 말을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 코드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OX 퀴즈를 진행하는 코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문제의 개수만큼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에서 몇 번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서 이 몇 번은 누가 결정하느냐 현재 우리가 만들어둔 문제의 길이만큼 반복을 합니다 이 리스트에 문제가 10개가 담겨 있으면 10번 반복하기 5개가 담겨 있으면 5번 반복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말해줄 차례인지를 이 순서 변수로 판단을 할 겁니다 처음에 0에서 시작하지만 반복을 할 때 1만큼 바꾸기를 해주면 첫 번째 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반복을 할 때는 숫자가 1이 올라가서 2번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번호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를 1만큼 바꾸기를 넣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문제를 말하기로 읽어주게끔 해줄 겁니다 말하기 블럭에 이 순서 번제 문제를 읽어라 이기 때문에 문제 리스트에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순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기를 하면 제가 순서 변수를 켜볼게요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첫 번째 문제를 말을 합니다 좀 줄일게요 한 번 더 제가 순서 변수를 2라고 바꾸고 말하기를 누르면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말을 하면서 이 해당 문제를 풀 시간을 3초를 줄 겁니다 그 3, 2, 1, 땡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변수들 중에서 시간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처음에 이 시간 변수를 3에서 시작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3, 2, 1 점점 줄여가면서 0초가 되었을 때 다음 문제로 넘겨 버릴 거예요 그래서 3번 반복하기에 1초 기다리기와 이 시간 변수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를 담아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면 3, 2, 1 하고 0 블럭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블럭을 그대로 반복하기 안에 넣어주면 해당 문제를 3, 2, 1, 0 까지 말을 하게 띄었다가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면 OX 퀴즈 시작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문제 말하고 3, 2, 1 하면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말하고 3, 2, 1 넘어가서 세 번째 문제 말하고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말하고 넘어가서 다섯 번째 문제를 말합니다 잘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문제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해당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이 고양이가 O에 가 있었는지 X에 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양이의 위치부터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본인의 스프라이트가 아니고 남의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감지에서 뭐뭐에 뭐뭐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고양이의 O에 있는지 X에 있는지는 좌표 중에서 X좌표로 결정이 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O쪽에 있었다면 고양이의 X좌표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고요 고양이가 X쪽에 있었다면 고양이의 X좌표는 플러스 값이 될 겁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만약 블럭에다가 만약 이 고양이의 X좌표가 0보다 크다면 을 하나 만들어주고 반대로 0보다 작다면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고양이가 선택한 답은 변수 중에서 답이라고 하는 여기 변수에다가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X좌표가 0보다 클 때는 이 답을 O로 정할 겁니다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X로 정해줄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이 답과 우리가 정답이라고 만들어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을 똑같다 틀리다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답에는 OX를 소문자로 쓰고 여기 정답을 넣을 때는 OX를 대문자로 쓰고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O끼리도 똑같다 판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명 나는 정답이 O인 문제에서 O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판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문자를 썼으면 변수에도 대문자 여기에 소문자를 썼으면 변수에도 소문자를 써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O를 선택했다 X를 선택했다를 답에다가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정답과 비교를 할 건데 비교를 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말하기 블럭을 잠깐 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의 빈칸을 0.5초 정도 말한다 라고 중간에 끼워 줄게요 왜냐하면 말풍선이 계속 떠 있으면 눈으로 봤을 때 문제에서 정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없앴다가 다시 나타나는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정답을 판별을 해서 얘가 맞았다 틀렸다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마냥 뭐뭐라면 아니면 블럭을 사용해서 답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 O 또는 X겠죠 이거랑 지금 해당하는 문제 번호 여기 문제 번호의 정답 리스트에서 O가 들어 있는지 X가 들어 있는지를 꺼내서 두 개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여기 부분도 좀 복잡한데 잘 보세요 답이라고 하는 변수랑 똑같다 비교를 합니다 누구를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정답 리스트에 있는 여러 개의 값 중에서 현재 문제의 순서, 이 번호에 해당하는 항목 이 두 개가 똑같다면 내가 정답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맞췄으니까 맞췄을 때의 이 점수를 1점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수를 1만큼 바꾸기도 넣어줍니다 틀렸을 때는 점수를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이 블럭은 버리고 말하기에서만 오답이라고 말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정답 판별하는 블럭을 안쪽에다가 넣고 여기까지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리스트는 꺼두겠습니다 꺼두고 변수들을 다 켜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 순서라고 하는 건 1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5에 있으면 이 고양이의 답이 5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네요 자, 코드에서 아, 그렇죠 이쪽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고양이의 x좌표가 0보다 작다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코드를 바꾸겠습니다 5가 더 플러스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실행하면 제가 5에 있을 때는 이 답만 한번 보세요 답이 5가 되고 x로 가면 답이 x가 됩니다 이 변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3, 2, 1 하고 그 다음에 5x 판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 시간에 5로 가던 x로 가던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3, 2, 1 땡 하는 순간 5에 있었냐 x에 있었냐에 따라서 여기 답에 들어가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맞췄을 때는 얘가 정답이라고 말해주고 점수가 1점 올라갑니다 틀렸을 때는 오답이라고 말하고 점수가 안 올라가죠 여기까지 테스트를 했을 때 잘 작동이 된다면 코드를 거의 완성을 한 겁니다 마무리하는 코드만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반복하기 블럭의 제일 아래쪽에 한번 문제의 순서가 끝이 났을 때 답을 다시 비워주는 코드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중심으로 보낼 수 있게끔 아까 만들어둔 중심 신호를 보내는 두 개의 코드를 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문제 끝나고 정리하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개 다 없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 있는 게 게임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끝이 나고 나면은 끝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서 고양이의 움직임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끝이라고 말을 해주고 몇 점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해주겠습니다 점수는 여기 점수 변수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연산에 있는 결합하기를 사용을 해서 몇 점이라고 결합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전체 코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의 코드가 리스트도 사용이 되고 변수도 여러 개가 사용이 되고 반복하기도 여러 개가 사용이 되고 만약 블럭도 여러 개가 사용이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코드가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씩 천천히 테스트를 해가면서 따라해주세요 마지막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는 다 화면에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전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하면은 문제가 나오고 고양이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답이다 아니다 판별이 하고 한 문제 끝날 때는 고양이가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죠 이거는 정답이 X였죠 X가 있으면 정답 O 하면은 정답 마지막 문제는 틀려 볼게요 이게 정답이 X였기 때문에 O로 가서 틀려 보겠습니다 저보다 다섯 개 문제가 다 끝났고 제가 중간에 두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3점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전체 코드가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코드를 만들어두는 건 어렵지만 한번 이 코드를 만들어두면 나중에 문제와 정답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리스트에서 문제와 정답을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에서는 전혀 다른 거 건드릴 거 없이 이 문제 개수에 맞게끔 딱딱 작동이 되기 때문에 10문제에 100문제도 충분히 이 OX 퀴즈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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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